클로이와 함께하는 색다른 경험 서브봇과 함께 일하는 장우랑 이곳은 단순한 맛집이 아니에요 넓은 매장에서 활약이 대단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LG 클로이 서브봇입니다 서브봇은 국물음식을 흘리지 않게 안전하게 제공하며 빠른 서비스로 음식을 따뜻하게 즐길 수 있어요 특히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선반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서랍을 넣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 서브봇은 매장 안에 모든 도착지점에서 줄을 서서 대기할 수 있어 앞선 로봇이 자리를 비우면 뒤에 있던 로봇이 앞으로 자리를 메워 이동해요 서브봇끼리 서로 마주칠 때도 걱정 없어요 인식거리와 통로의 넓이를 설정해 넓은 통로에서는 자연스럽게 교차하고 좁은 곳에서는 먼저 온 로봇이 먼저 지나가도록 대기하죠 주행 중 다른 로봇이 멈춰 있으면 그 로봇을 인식하고 기다린답니다 종업원이 로봇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새로운 목적지로 보낼 때 로봇들은 서로 양보하며 원활하게 이동해요 다양한 장애물이 나타나도 센서 덕분에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매장 내 서브봇 주행 이제 안심되시죠? 게다가 그릇 정리도 간단해요 서브봇의 도움으로 퇴식구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저희 장우랑은 평수가 700평이 되고 있고 좌석이 120석이 넘기 때문에 동선이 굉장히 큽니다 홀 서빙들 음식을 들고 다닐 때 무거운 면도 있고 힘든 면이 있는데 클로이가 직접 그 동선을 커버해줘서 직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클로이 로봇을 투입함으로써 인건비 차원에서 절감이 돼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클로이 로봇이 바로 집 속에서 바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소민들한테 따뜻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우리 어린이들도 로봇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운영을 혁신하는 든든한 파트너 LG 클로이